여우와 염소 장, 클로드, 드니 여우와 염소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자 여우와 염소는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저 멀리 우물이 보였지요. 그런데 우물 가까이 가보니 두레박이 없지 뭐예요? 목이 마르니까 우물에 들어가서 물부터 먹고 보자. 여우가 염소한테 말했어요. 둘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 벌컥벌컥 물을 마셨답니다. 실컷 물을 마신 여우가 염소한테 말했어요. 자, 이제 우물에서 나가야지.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네가 앞발을 벽에 대고 뿔을 높이 치켜들면 내가 먼저 널 타고 올라갈게. 그런 다음에 내가 널 꺼내주는 거야.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우는 염소의 등을 타고 우물 밖으로 나갔어요. 염소는 위를 올려다보며 여우가 꺼내주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여우는 염소한테 이렇게 말하고서 그냥 가버렸답니다. 너한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다면 우물로 뛰어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을 거야. 그럼 잘 있어. 난 바빠서 이만 갈게. 여우와 염소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자 여우와 염소는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저 멀리 우물이 보였지요. 그런데 우물 가까이 가보니 두레박이 없지 뭐예요. 목이 마르니까 우물에 들어가서 물부터 먹고 보자. 여우가 염소한테 말했어요. 둘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 벌컥벌컥 물을 마셨답니다. 실컷 물을 마신 여우가 염소한테 말했어요. 자, 이제 우물에서 나가야지.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네가 앞발을 벽에 대고 뿔을 높이 치켜들면 내가 먼저 널 타고 올라갈게. 그런 다음에 내가 널 꺼내주는 거야.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우는 염소의 등을 타고 우물 밖으로 나갔어요. 염소는 위를 올려다보며 여우가 꺼내주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여우는 염소한테 이렇게 말하고서 그냥 가버렸답니다. 너한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다면 우물로 뛰어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을 거야. 그럼 잘 있어. 난 바빠서 이만 갈게. 여우와 염소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자 여우와 염소는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저 멀리 우물이 보였지요. 그런데 우물 가까이 가보니 두레박이 없지 뭐예요. 목이 마르니까 우물에 들어가서 물부터 먹고 보자. 여우가 염소한테 말했어요. 둘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 벌컥벌컥 물을 마셨답니다. 실컷 물을 마신 여우가 염소한테 말했어요. 자, 이제 우물에서 나가야지.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네가 앞발을 벽에 대고 뿔을 높이 치켜들면 내가 먼저 널 타고 올라갈게. 그런 다음에 내가 널 꺼내주는 거야.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우는 염소의 등을 타고 우물 밖으로 나갔어요. 염소는 위를 올려다보며 여우가 꺼내주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여우는 염소한테 이렇게 말하고서 그냥 가버렸답니다. 너한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다면 우물로 뛰어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을 거야. 그럼 잘 있어. 난 바빠서 이만 갈게. 전 beneficiaries해 주시 demnie Lockedin. 침실이 도착했다. 신고, 깜짝이야! Manson.